나의 정치 나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에 삼십 칠 번째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삼십 칠 번째입니다. 이건 테스트 영상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삼십 칠 번째 삼십 칠 번째 작품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삼십 칠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 조각가의 작품 생활 삼십 칠 번 째 맞지? 삼십 칠 번 째 우리 딸하고 나는 옛날 햇수로 자꾸 트러블이 있어요. 내가 맞은데 자꾸 우리 딸은 틀린 걸 가르쳐줘요. 여기 테스트 영상 삼십 칠 번째래요.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이 시작 되겠습니다.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이건 37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이 시작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